국민연금이 카카오와 BNK 금융지주 등에 대한 투자 목적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어제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BNK 금융지주, 키움증권, 현대로템, CJ대한통운 등의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일반 투자로 변경하면 이사 선임 반대와 배당금 확대 제한, 위법 행위 임원에 대한 해임 청구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택시와 은행의 횡포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바 있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